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나 오늘 갈 곳 없어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 읽으시고 가실 곳이 없구나. 집 한 채가 없으셔가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집에 가면 되죠. 가족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말입니다. 인자는 자 여우는 굴에서 안식을 취합니다. 새는 새집에서 안식을 취합니다. 인자는 어디서 안식을 취할까요? 하나님이요. 성령 안에서요. 그래서 현상계에 안식을 취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인자는. 시공 안에는 없는 거예요. 4차원 시공 안에 없어요. 안식을 취할 곳이. 안식을 취할 곳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을 꼭 지켜라. 이게 왜 10개명 중에도 들어가냐면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이거예요. 사실은 불교에서요. 명상하나. 오늘 하루는 명상하자.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꼭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다른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 돼서 존재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안식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고 안식일인데 그날은 꼭 교회에 가야 된다든가 이런 방편에 빠지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정한 룰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여러분 그날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취지를 모르고 안식일 날 예수님이 사람 구하는 거 가지고도 시비 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아니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데 사람을 안 도와줄 수 있느냐 이거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 잡는 게 안식일이냐 이거죠. 안식일 취지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면 오히려 사랑이 넘치는 날이어야죠. 그날.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다녀야 되는데 오늘은 일하지 말래요. 자식을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면 이렇게 돼요. 너 그날은 하느님 안에서 쉬어야 되니까 다른 일 하지 마. 하느님 안에서 쉬지도 않으면서 다른 일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죠. 야 왜 안 해? 오늘 안식일이에요. 아버지도 뭐 하지 마세요. 저에 대해서 지적하지도 마십시오. 안식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원치지를 잃어버리고 전통으로 굳어지면 참 이게 사람 괴롭히는 일이 됩니다. 조선시대 때는 이니에지로 사람 잡고요. 기독교에서는 또 이런 걸로 10개명으로 사람 잡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홍의각당이 세계적인 대세가 되면 양심으로 사람 잡을 날이 올 겁니다. 아마 자녀들 양심 가지고 너 왜 이걸.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변질되면 어디든 사람 잡게 돼 있어요. 결국은 최선의 게 최악의 게 돼요. 악용하면. 그래서 성령 안에서 써야만 좋겠습니다. 율법을 지켜도 성령 모르고 지키시면 그건 여러분이 생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혼자. 자기의 의지력으로. 자기의 결단력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마음 안에서는요.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되면 남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거기서 나온 사랑과 양심이 진짜인데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양심이다 하는 것도 따져보면 다 틀려요. 어긋나요.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오는 양심이요. 이거를 기독교에서도 거듭난 양심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 그 양심이 진짜 양심이죠.